서민들이 수억 원의 아파트를 온전히 마련한다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목받았던 게 공공임대아파트인데요.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거주할 수 있는 데다가 최장 10년이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주 자격이 되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승연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게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임대주택은 보통 민간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기금을 가지고 주택공사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기간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5년으로만 진행이 됐었다가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인해서 10년 정도까지 현재 제도가 좀 바뀐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아무래도 입주한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좀 제공을 하고요. 기존에 내가 거주했었던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전환을 해서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취한다라는 취지의 마련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최근 정부에서도 임대시장 안정화, 서민주거 안정 이런 이유들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추세죠? 이번 정부 자체가 서민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취지에 잘 맞게 운영하고 발표는 그렇게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말까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약 한 1만 3천여 가구 정도 공공 입주자를 모집한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각 지방별로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런 주택들, 공공임대주택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을 두고 지금 충분한 안정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말이 나오는 게 분양 전환 가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5년 전에 있었을 때만 해도 기존에 있었던 가격하고 5년이 마무리됐을 때는 감정평가된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1억으로 놓고 월세들로 전환을 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억 정도 금액이고 그다음에 임대 기간이 만료됐을 때가 한 4억 정도라고 되면 그 가격에 2개를 합산을 합니다. 2억이랑 4억을 합치면 한 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한 3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금액이 시세가 4억인데 3억 정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분양받기가 좀 편했는데 최근 10년으로 바뀌고 나서는 분양가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분양 감정평가 이하기 때문에 시세랑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막상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보증금 1억의 분양 전환 가격이 4억이라면 3억 원을 더 보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분양 권리가 우선 주어진다고 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억에서 3억이라면 아무래도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내가 입주를 해서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한 90% 정도 웬만한 분들은 다 분양을 받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00%에서 감정평가 이하기 때문에 시세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 집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아무래도 임대 살면서 아주 낮은 금액으로 지불하면서 사시다가 갑자기 분양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가격이 큰 3억이라는 돈이 마련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 전환되는 것도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도 분양권 같은 경우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민 입장에서는 속빈 강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실이라면 입주민 구제 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정부에서는 뾰족한 해법은 없나 봐요. 아무래도 토지 주택공사라는 공공적인 부분하고 서민 정책이라는 이런 색깔들 때문에 서로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도 너무 많고 미비한 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좁히는 정도까지밖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분양 전환 시점을 놓고도 갈등이 일고 있는데요. 사례로 떠오른 게 노원구 월계동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예전만 해도 2007년에 재건축한 아파트를 인수해서 지금 임대주택으로 나왔던 그런 주택인데요. 이게 전환 시점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입주자들 의견도 있고 LH에서 말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이 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재건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막상 분양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분양 전환을 할 때 최초 임대 시점으로 볼 것이냐 주택 유형이 변경된 시점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임대 시점으로 치자면 올해의 분양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또 갑작스럽게 치닫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입주를 바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차질이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양 전환가를 마련하지 못할 때 입주민들은 거주지를 무조건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애초에 2년마다 지금 갱신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10년에 조건이 바뀌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분양 전환 통보 이후에는 6개월 정도는 분양 전환 시기를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LH와 입주민들은 현재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입주민들 같은 경우 소송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양에 명시된 내용대로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LH 같은 경우는 내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던 내용대로 했다라는 제도적인 것대로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짚어본 사례들로 인해서 해당 집을 구매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앞으로 5년 내 1만 3천여 가구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공공임대 정책 손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의 움직임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만 3천여 정도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공공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 자체로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월평균 488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부동산 같은 경우 2억 1,55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는 2825만 원 이하 정도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입주는 가능한데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중간에 전환이 됐을 때 어떤 제도로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질을 하고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전체 정책 방역성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요. 서민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조언 한 말씀 주시면. 네, 그 변화를 하는 건 뭘 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는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뭘 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게 좀 강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계획이 좀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펼쳐져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공임대 정책에 대한 현안 그리고 문제점에 관련해서 송승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